2, 5, 2, 1 해피 뉴이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얼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네 드디어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2020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던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픈 시간들을 좀 뒤로 하고 2021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한 번 더 행복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뭐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이 가고 너무 지겨웠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021년 새해 첫 선물은 뭔지 아시죠? 여러분 뭔지 아시죠? 바로 1월 22일 1월 22일 바로 1월 22일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로 바로 너 시즌 3로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로 넷플릭스에서 왔나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날 만큼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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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